세계백과 코너 이번 영상은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의 정치경제 문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은 의회 민주주의를 따르는 입헌군주제 국가로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의 국왕은 찰스 3세입니다. 국왕은 섬에 거주하지 않으며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의 총독이 국가의 수장으로서 국왕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총독은 영국 국왕이 임명한 자리로 현재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의 총독은 여성으로서 최초의 총독 자리를 맡고 있는 수잔두건입니다. 총독직은 의회의 개원과 다양한 정부 관료 임명을 포함한 의뢰적 기능을 주로 수행하며 정부의 통치는 선출된 총리와 강료가 맞습니다. 2023년 기준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의 총리는 통일노동당 대표로 2001년에 선출된 라이프 곤살베스입니다. 정부의 입법부는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단원제의회이며 소선거구제를 대표하는 15명의 선출직 의원들과 상원의원 6명의 임명직 의원들로 구성됩니다. 영어를 구사하는 다른 카리브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세인트 빈센트의 사법부는 영국 관습법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으로 구성되는 동카리브 대법원은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대법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종 심판법원으로는 런던에 있는 추밀원의 사법위원회가 줄곧 맡아오다가 현재는 국가의 최고 항소법원으로서 추밀원을 대체하는 카리브 사법재판소가 200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세인트 빈센트에는 지방정부가 존재하지 않으며 중앙정부가 전체 6개 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회를 대표하는 두 개의 정당은 신민주당과 통일요동당으로 의회 야권은 총선의 제1야당으로 구성되며 현재 야당 대표는 갓윈프라이데이입니다. 바나나 생산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국렬 농업은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같은 중저소득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관광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부문 또한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에서는 중요합니다. 정부는 다른 산업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비교적 성공적이지 못했고 실업률은 1990년대 초반 약 20%에서 2000년대에 접어들어도 15% 내외의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의 경제는 주로 바나나 농업에 의존하는데 수년간의 잦은 열대 폭풍후들은 국내 농업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바나나 재배업자들은 어려운 환경 탓으로 인해 유럽 시장의 특혜 관세 제도적 도움을 받아왔지만 유럽연합에서는 특혜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발표하여 경제의 다각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에는 국제 비즈니스에 기여하는 소규모의 여계 금융 부문과 소규모의 제조 부문이 존재합니다. 여계 금융 부문과 관련하여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의 비밀보호법은 국제적인 우려를 불러왔음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와 금융중개기관들의 금융활동 등 국제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베키아 섬의 원주민들은 국제폭염위원회 IWC의 생계형폭염 할당량에 따라 매년 4마리에 이르는 혹등고래를 포획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의 관광 부문은 상당한 발전 잠재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섬들에서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촬영이 이루어진 것은 많은 잠재적 관광객들과 투자자들에게 국가를 알리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영화로 알려진 국가는 세계의 고급 요트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가 되었고 이러한 관광수익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1996년 새로운 유람선과 페리 정박지들이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이는 입항하는 승객 수를 가파르게 증가시켜 1998년에 방문한 총 관광객 수는 약 20만명을 돌파하였고 대부분은 카리브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 영국 관광객들입니다.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디는 카리브 회와 북대서양 사이의 북위 13도 상에 위치하며 윈드워드 제도를 따라 북쪽으로는 도미니카 연방, 마르티니크, 세인트 루시아, 남쪽으로는 그레나다, 동쪽으로는 바베이도스가 있습니다.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의 전체 면적은 389제곱킬로미터로 세인트 빈센트 섬이 344제곱킬로미터로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 밖에 그레나딘으로 통칭되는 그레나딘 제도 북부의 31개 부속도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은 윈드워드 제도의 다른 섬과 마찬가지로 화산성의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숲이 우거져 있는 산악지형은 남북 방향으로 발달되어 있고 소화천이 소수 형성되어 있지만 배가 다닐 수 있는 규모의 하천은 높습니다. 최고봉은 세인트 빈센트의 북부에 있는 수프리에르산으로 해발 1220미터 높이입니다. 1812년과 1902년 활화산인 수프리에르산이 폭발하였고 70년이 지난 1979년에 다시 분출하여 세인트 빈센트의 자연환경의 가장 위협 요인으로 남아있습니다. 1902년 폭발 때는 마르티니크의 플레산과 동시에 폭발하여 농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많은 주민들이 이주하였고 1970년대의 폭발 때는 화산재가 바베이도스까지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디는 열대 해양성 기후이지만 북동 무역풍의 영향으로 연간 쾌적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연평균 기온은 27도씨, 연평균 강수량은 해안지대가 1500mm 내외, 중앙의 산지 동쪽 사면은 3800mm에 이르는 곳도 있습니다. 6월부터 12월까지가 우기, 1월부터 5월까지가 경기에 해당하며 카리버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허리케인의 피해를 자주 입는데 특히 1955년과 1980년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의 남성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있는 스포츠는 반면 여성들 사이에서는 네트볼이 가장 인기있는 스포츠로 네트볼은 7명이 한 팀이 되어 드리블을 할 수 없고 패스로만 상대방의 바스켓에 공을 넣는 종목입니다. 국가의 주요 축구리그는 NLA 프리미어리그로 가장 잘 알려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의 축구선수는 에즈라 헨드릭슨입니다. 그는 과거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의 국가대표팀 주장이었으며 미국의 여러 메이저리그 축구클럽에서 활약하였고 현재는 시카고 파이어 FC의 코치를 맡고 있습니다.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에서 대중적으로 즐기는 음악은 빅드럼, 칼립소, 소카, 스틸팬과 레게가 있으며 현악기 밴드 뮤직, 카드리우, 전통적 스토리텔링 또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빅드럼 뮤직은 윈드워드 제도 전역에서 연주되고 있으며 특히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에서 유명합니다. 북은 전통적으로 나무 둥치로 만들어왔지만 지금은 주로 럼주통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보통 찬투엘이라 불리는 여성 가수가 사회의식적이거나 풍자적인 가사의 노래를 부르며 다채로운 색깔의 치마와 두건을 착용한 무용수들을 동반합니다. 18세기의 아프리카와 프랑스 음악 스타일이 융합되어 만들어진 칼립소는 댄스 리듬이 아닌 풍자적이고 사회 정치적인 노래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의 대중들이 즐겨듣는 장르입니다. 6월 마지막 주에서 7월 첫째 주까지 치루어지는 카니발은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의 최대 명절로 섬들에서는 빈스마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축제 행사 때는 칼립소, 소카, 스틸펜 음악 공연이 열리며 이러한 공연들은 대부분 대규모 대회 형태로 개최됩니다. 음악 공연이 함께 열리는 다른 공휴일로는 12월 15일부터 시작하는 크리스마스 축제가 있으며 크리스마스 축제 기간 동안에는 캐롤 공연, 콘서트, 자전거 경주가 열립니다. 이 외에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에서는 나인 모닝스와 나인 나잇 서브 라이트라는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에서 유명한 인물로는 전직 WNBA 프로농구 선수인 산초 리틀이 있습니다. 그녀는 미국 여자 프로농구 WNBA와 유럽 시즌을 합쳐 3개국 4개 팀에서 6번의 국내리그와 4번의 유로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산초 리틀은 1983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에서 태어나 2010년에 스페인 국적을 취득하였고 스페인 농구 국가대표팀에서 뛰면서 2010년과 2017년 사이에 4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유년 시절의 산초는 세인트 빈센트 여자 고등학교에서 네트볼과 함께 여러 육상경기에 출전했는데 미국으로 이사를 가기 전까지는 농구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장기 시절 미국으로 건너간 산초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클라우랜든 대학 2003년부터는 휴스턴 대학교에 편입하면서 대학 농구 선수로 뛰었는데 기존에 있던 단일 시즌 리바운드 기록을 깨뜨리며 WNBA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후 WNBA의 휴스턴 커맥 애틀란타 드림 은퇴 직전에는 피닉스 머큐리에서 파워포워드로 활약한 산초 리틀은 미국 시즌의 비시즌 기간 동안에도 스페인, 터키, 러시아에서도 시즌을 소화하며 모든 클럽마다 국내리그에서 한 번씩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2004년 카리브의 챔피언 대회에서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국가대표팀에서 경기를 뛰었지만 국가대표의 전력은 그리 농록치 않았고 2010년 27살 때 스페인으로 귀화하면서 스페인 국가대표팀에서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산초 리틀은 2010년에 세계선수권대회 동메달 2013년 유럽농구대회 금메달과 동시에 MVP를 차지하였으며 2017년 유럽농구대회 금메달을 획득한 후 2019년 15번의 WNBA 시즌을 마치면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오늘은 재생목록 세계백화 코너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2부 정치경제 문화 파트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